정말 설레죠.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보여드리는 건 언제나 설레는 것 같고요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카메라와 많은 분들 정말 부담스러우면서 설레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. 지금 첫 덧돌이가 속삭포로 왼바나 사진기자들보다 더 잘 찍으시거든요. 오늘 실수하면 영상이 한 500개 남는 거예요. 그럼요. 1년 그런 거예요. 아쉽다면 안 돼요. 아까 조기 형은 코 이렇게 닦는 거 1년 갑니다. 괜찮아요. 또 기여할 거예요. 그때 있으면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? 죄송한데 코에 뭘 묻히고 계시나요? 해주세요. 왜요? 코에 점을 눈에는 뭘 묻히고 나온 거예요? 눈에는 피어싱입니다. 아 피어싱이시고. 아 너무 예뻐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